한국국토정보공사 저는 군수가 여성두 분이 여성남성이냐 비둘기를 모아갖고 당풍이 들은거는 높이나무네요 여기 오래뒈나 당풍나문데 당풍이 아직 안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나 또 좋아 익사모 모임이라고 점심먹고 있습니다 얼굴은 안나옵니다 여기 익사모 모임이라고 먹고 모임에서 점심을 먹고 여기 공원에 와서 만났습니다 저거는 빨갛게 물든거는 너트나무입니다 너트나무에 여기 보면 연못에 청릉오리 청릉오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요거는 갈대입니다 억새랑 갈대랑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 갈대는 막 여러가지 쪽으로 막 지금 하는데 억새는 이 꽃술이 한 한 방향으로 그린다 핀다고 보면 됩니다 아름다운 자 감사합니다.